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튜디오 국어 강사 지니쌤, 란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한 스푼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또 이제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숟가락이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장갑만 끼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뭔가 딱 지금 시즌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뭔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시작으로 잡아봤는데요. 예비고일 친구들이 이제 고등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예비고일 친구들과 요즘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진희단 친구들도 예비고일 친구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강의도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예비고일 강좌를 정말 많이 또 여러분들 찾아와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3 언니 오빠, 엉아 누나들은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딱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그 첫 걸음을 선생님이 정말 정말 많이 응원하고요. 또 고1, 고2 우리 친구들은 기말고사의 시작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작을 앞두고 같이 한번 볼만한 한자성어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성어는 바로 이거예요. 동지. 되게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국어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동지 딸 기나긴 밤이라는 황진이의 시조도 있고요. 근데 이 동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지가 24절기 중에 하나로서 어떤 날을 말하는지 아시죠? 제일 밤이 긴 날을 우리가 동지라고 얘기를 해요. 밤이 길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밤도 길어지고 뭔가 밤이 길면 우리가 또 낮에 막 이런 즐거웠던 그런 분위기가 좀 착 가라앉게 되잖아요. 동지라고 했을 때는 뭔가 춥고 차갑고 끝나가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설이기도 하고 뭔가 1년의 시작이라고 봤었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의미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밤이 긴 것 같고 좀 힘든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게 어쩌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동지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밤이 긴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갖다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동지라는 말을 가장 첫 번째에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바로 지금부터라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미루게 되면 영원히 내일로 미루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공부도 내일부터 시험 대비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렇게 우리가 미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영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건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조금 먹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자금 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을 때 또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잘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사유종시.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진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내가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진짜 막 머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유종시 해야 합니다. 이래 처음과 나중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나에게 첫 번째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시작을 잘 이뤄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유종지미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유종이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종지미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도 반이나 우리에게 어떤 진행 상황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을 잘 끝맺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끝맺음도 잘하고 중간중간 일의 우선순위를 잘 마무리를 해낼 수 있도록 해나가야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잘 챙겨놔야지 우리가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겪기도 해요. 기호지세. 약간 선생님이 지금 말투가 바뀌었잖아. 위기인 거지. 기호지세는 뭐냐면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꼴을 말하는 거래. 그래서 호랑이를 타고 달리다가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 나 이제 내려야 되겠어. 호랑이 딱 내려. 그러면 호랑이가 까꿍 하겠죠. 그렇잖아. 호랑이가 나를 보고 너 언제 내 등에 타 있었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를 너무 빨라서 내릴 수도 없고 내렸다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 같고 계속 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만약에 강의를 시작했어. 근데 강의가 나한테 너무 버거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꾸역꾸역 참고 이만큼이나 들었는데 아 이거 중도 하차하기 굉장히 또 아깝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교재를 하나 샀는데 아 이 교재도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끝까지 하는 게 맞을지 좋을지 뭐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이런 날들도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겪는 거. 작심삼일. 막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 플래너 기깔나게 썼어.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뭐 플래너 맨날 쓰던 거 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의도 뭐 들으면서 다는 내용 같고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지.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줄탁동시는 뭐냐면 병아리가 알 속에 있어. 근데 이 알을 뚫고 나오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쾅쾅쾅쾅쾅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병아리가 쾅쾅하고 쪼진 않겠네요. 막 어떻게 쪼을까? 콕콕콕콕 이렇게 쪼겠죠. 근데 이걸 밖에서도 어미, 달기 같이 쪼아주면 더 잘 깨질 거잖아요. 안과 밖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알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알을 깨시고 선생님은 좋은 강의와 자료와 이런 캐스트와 상담글과 질문글과 답변으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알을 또 깨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가지고 기호지세도 이겨내고 작심삼일도 이겨내보자고요. 그렇게 줄탁동시하는 여러분과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만의 기승전결이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만들어지겠죠. 기승전결이라는 말은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시를 써내려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걸 말 그대로 풀면 기가 시작이에요. 그 시상이 딱 나타나고 승이 전개를 해나가고 그 길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부분에서는 전환이 되고요. 결에서는 결말, 끝맺음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거는 현대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특히 이육사시 같은 데서도 기승전결과 같은 전개 방식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은 문학에서 우리가 주로 보지만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그냥 쭉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전개가 잘 되기도 하다가 한 번 전환을 겪고 가지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꾸준히 밀고 나가서 선생님과 줄탁 동시에서 마지막에 멋있는 마무리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1, 고2, 고3까지의 어떤 멋진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당장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 언젠가 승리의 날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승전결 이야기를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마지막 한자성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한 스푼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좀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한자성어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한 요 때쯤 한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선생님도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이 한 스푼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의 하루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정말 응원하고요. 선생님하고 또 다양한 강의와 게시판과 그리고 이런 캐스트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어떤 거 듣고 싶은지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또 의견 있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그런 댓글들 잘 읽고 또 새로운 캐스트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